아슈아도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아도 아나 모하마딸 라스룰라 네, 축하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름이 있긴 한데 어떤가? 제가 크리스천 영세를 받을 때 데이비드라고 받았거든요, 다비드? 네, 다우드 네, 그래서 다우드를 하면 좀 의미 같지 않을까 싶어서 다우드 학생이 다 다우드라고 쳐봐, 다우드 영어로 써야 돼 D, A, U, D A, U, D 네,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했던 게 혹시라도 보여지는 이슬람이 아닌 마음으로 이끼오는 참 이슬람을 원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왔었을 때에도, 웨이사 왔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없는 기회를 갖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뭐 촬영하고 좀 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끼오의 의미의 진정함이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끼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이제 무슬림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명세로 인해서 이끼오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슬람 밖에 안 되거든 신중해야 돼 내가 과연 정말 무슬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든가 이끼오의 의미는 오늘 이끼오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지혜를 다 사할 수 있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가르치거든 이끼오는 다른 말로 하면은 회계를 의미하는 거야 회계 타우바라고 그러는데 아랍으로는 이끼오를 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을로만 하는 이끼오는 타우바의 균형의 의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에 이끼오 하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비이슬람적인 행위들은 이제 다 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100%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이라는 이제 옷을 입는 거단 말이에요 그 옷이 퍼뜨려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거에도 충분히 의지가 있을 때 이끼도 하는 거고 이슬람에서 이끼오의 의미는 우리 여섯 가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하는 걸 이끼라고 그러는데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실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기둥에 샤하다가 이미 되었으니까 예배를 거냄하고 단식을 하고 그리고 또 불쌍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성지순례를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무슬림으로써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거고 그들 나아가서는 믿습니다를 실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그 실천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할 수 없어라고 했던 그게 이슬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순간 배교자죠 본인 스스로 나 자신은 무슬림으로 살 품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스스로 다짐해야 되고 확신을 가졌다고 했을 때 입교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식을 했다고 그랬죠 일단 말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일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열심히 해서 무슬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은 비스밀라 히로라흠만 히로라힘 이라고 적혀져있고 1분 2분 3분 한번 읽어봐요 나는 나의 이사와 소원으로 이슬람교에 입교하여 유슬림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선사합니다 네 나는 이슬람의 나의 종교로 알라를 나의 주님으로 무한마들 나의 사도로 불안을 나의 주소로 참을 것을 선사합니다 네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알라와 그분의 천사들 애연자들과 성서들 최후의 심판의가 정명을 믿어 이를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은 1분 2분 3분 2 네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준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것을 여섯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신체의 마음을 다섯 가지 실천은 믿습니다를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짧게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슈하두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알라일라 일랄라 일랄라 와 아슈하두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한마마딘 무한마마딘 러스울울라 러스울울라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를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 소절은 무한마마딘은 하나님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네 아슈하두 알라일라하 일랄라 아슈하두 알라일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한마딘 러스울울라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allahu ekbar allahu ekbar 와 asha'Allah 열심히 하고 자주 나와서 우리가 서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강화시킵할 수 있는 ם 많았으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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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w you are our brother 그는 무슬림이 되었습니다. 그 이전에 있었던 죄를 사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. 여기 다우드도 지금 오늘 입교했다는 것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짐하는 거니까 그 다짐이 고치지 않게끔 잘 이끌어내가야 돼요.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랄게요.